안녕하세요. 제1회 버처 커넥트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버처 커넥트의 기술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본 행사를 통해 미래 버처 커넥트의 모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발표에 앞서 버넥트에 대해서 잠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넥트는 버처 커넥트의 합성어로 현실 공간과 디지털 정보를 가상으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공하는 디지털 정보는 산업 안전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버넥트는 산업 안전성,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설립 이후 버넥트는 매년 2배씩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임직원 수는 100명에 가깝고 지적 제작 건수는 80건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30건 이상의 인증 및 수상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여 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국내 최고의 AR, VR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버넥트가 제공하는 제품은 4가지가 있습니다. 리모트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로 옆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처럼 원격 협업을 지원합니다. 메이크 뷰는 AR 콘텐츠를 코딩하지 않고도 누구나 쉽게 만들고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트랙은 AR 개발자를 위해 설비의 위치와 방향을 계산할 수 있는 개발 투킷을 제공합니다. 트윈은 현장을 3D로 복제하여 시각화하고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모니터링합니다. 후속 발표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과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미래 버츄얼 커넥트 모습에 대해서 상상해 보겠습니다. 현재 AR, VR, MR, XR, 메타버스 등 다양한 기술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용어들은 기존에 있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케팅 목적으로 새로운 용어,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봤던 기술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VR 정보를 증강하여 경험을 하거나 VR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VR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드디어 쓸만한 수준으로 인터넷이 연결되는 스마트폰이 출시된 것이죠. GPS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저는 이 폰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 내비게이션 용도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었습니다. 기존에는 종이 지도를 들고 다녔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 이후에 불과 10년 만에 스마트폰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일반적인 카메라, 노트북보다 더 좋은 성능의 스마트폰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데프스 카메라나 AI 기능들도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AR, VR 분야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스마트 글라스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MS 홀로렌즈2가 국내 정식 출시되었으며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퀘스트2는 품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2022년까지 헬멧 타입, 2025년까지 글라스 타입, 2040년까지 컨택트 렌즈 타입의 기기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먼 미래에는 스마트폰보다 스마트 글라스가 더 보편화된 세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는 스마트폰으로 2차원적인 정보를 접하기보다는 스마트 글라스 혹은 스마트 컨택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 세상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는 무한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가상현실이 더욱 발전할 것이고 현실과 가상현실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버츄얼 커넥트 기술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가상현실을 만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버넥트는 버츄얼 커넥트 기술을 선도할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업데이트한 기능과 향후 출시할 기능에 대해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 업데이트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을 초월하여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음성 통번역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영어, 일본어, 중국어, 폴란드어 등 국외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모트 제품에 연동 가능한 기기가 확대되었습니다. 사업 분야별로 목적에 맞춰 기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6개의 기능들도 추가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버넥트는 다음과 같은 미션과 비전을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버넥트는 스마트한 미래, 행복한 미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저탄소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 시간, 공간, 정보, 지능, 지식, 지혜, 로봇을 서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람, 공간, 정보를 연결하는 AR 기술을 고도할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최고의 AR 글라스인 홀로렌즈2를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최고의 VR 글라스인 오큘러스 퀘스트2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시 예정인 애플 VR AR 헤드셋도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성능의 기기를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버추얼 커넥트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비디오 기반의 협업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3차원 공간을 기반으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VR 공간에 있는 사용자까지도 협업할 수 있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 3차원 모델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더욱 향상된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개발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 다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협업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루어졌던 협업 정보들도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보는 누적이 됩니다. 그 정보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과도 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드론과 사족 보행 로봇 등을 연결해서 원격에 있는 사용자와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대신 위험한 작업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올해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단순한 정보 이외에 지능, 지식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능은 배우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식은 지능으로부터 배운 것을 말합니다. 지혜는 지식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언제 어디에서나 가상의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버처 커넥트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